기차 여기 달랏에 있는데요 이것이 옛날에 기찻길이 있던 거를 전부 전쟁 때문에 펜셔가 됐는데 관광용으로 약 7km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차가 시간표대로 딱딱 가는 거에요. 하고 그 증기기관차인데요. 기차량도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그런데 모델이 완전 옛날 모델 그대로입니다. 기차 내부가 완전히 내부는 옛날 모델로 클래식합니다. 기차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기차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이 커튼 모를까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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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랏역에서 도착해서 내려서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기념품들을 팔고 있네요. 여기는 달랏역 입니다. 이곳은 달랏역입니다 아이스크림 달랏역 앞에 광경입니다 아까 그쪽 간이역에서 출발해서 달랏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버스를 타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됩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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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